자 기도하고 오늘 괜찮은 프로젝트 8월 괜찮은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필요한 이들이 찾아와서 또 주님의 놀라운 사람들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할 수 없어서 또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필요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대로 또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의 그 마음들을 가득 채우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제 주신 모든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제 주신 모든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언제 주신 모든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주님의 학부의 팀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시간되게 되려고 오늘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모든 이야기들 속에서 한 지점이 있다고 의식적으로 집이 있으면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집 때문에 좀 불편하게 생겼어요 행복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해가 질 때 가족들과 같이 산책을 하는 거 이게 행복이라고 더 많이 열심히 했었던 거 같아요 되게 행복해 그런 의미에서 제가 행복했던 순간 최근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모르겠는데 되게 뜨거웠어요 사소한 것에서부터 행복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의미였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모임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들어오던 생각이 없고 사실은 저를 향한 그런 내용이긴 하죠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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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